안녕 얘들아 오늘은 협동심 점프맵을 해볼건데 이 맵은 이 맵을 커플들끼리 하면은 전부 다 깨졌다는 소문이 있어 이 맵만 하면 아주 그렇게 싸운대 커플들이 그렇지만 다 안할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상관없겠지 협동심이 잘 맞을테니까 진짜로 커플이 아니고 거식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애들이 못 깨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커플이 안 어울린다는 거야? 상관하지 너희는 협동타워 못 깰 것 같아 너희는 평소시에 어? 협동심이라는 건 일도 없잖아? 아니 근데 누가 커플이라는 거야? 나! 나랑 너 뭐야? 나랑 너 너랑 내가 커플이라고? 어! 미호야 응? 너는 솔로니까 여기서 쉬고 있어 응? 솔로야 킥킥 리아야 그거 좀 밟아줘 고마워 리아야 그거 좀 밟아줘 밟아줘 제끼 응 밟았어 밟아줘 야 너 뭔데 껴? 나? 나 니아 새 여친 뭐? 나 니아야 여기 안녕 가식적인 게 자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진짜 어려워 자 한 명을 밟고 가야 되는데 리아야 거기 서 있어? 고마워 자 올라와 어 리아야 이럴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이러고 그러고 말이야. 진짜. 니네들이 협동심 볼게 아래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인지. 완벽하지. 진짜 떨어지면 진짜 죽듯이 싸울 것 같긴 한데. 난 니네를 믿어. 근데 얘들아. 이 맵을 한 커플들은 모두 다 깨졌다는 소문이 있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요? 니네들이 방금 깨질뻔했어. 우린 사귀지도 않았어. 그래. 너 좀 측정 그만해. 어금니 부러트려. 진짜 리아야. 넌 진짜 못해. 내가 가야겠다. 환상의 커플은 아무래도 나밖에 없나 보다. 그런가 봐. 야 여기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기 어렵다. 저 이만큼 왔다고 좋아하는 말이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제 서고? 리아야 서. 가만있어. 후차. 가 미호야. 빨리 와. 다음에 또 나야. 비켜. 긴장돼. 가자. 김리아 출발. 긴장돼 리아야 나. 흡. 흡. 오오. 오오. 미칠면 어떡해. 아하하. 나 안 미쳤어. 니가 나 미쳤어. 안 미쳤어. 리오야. 우리 어쩌다보니. 커플이 되었네? 그러니까 쟤랑 헤어지고. 그래. 나랑 만나자. 그래. 리아 밑에 올라간 후. 아 리아가 너무 불쌍해. 어? 이거 스폰 포인트인가 본데? 어? 그럼 리아 여기까지 데리고 오자. 여기가 어떻게 데리고 와. 이걸 또 어떻게 와. 그럼 리아와. 됐어. 리아야 내가 도와줄게. 야 가면 어떡해. 그래. 쭈. 데리고 와. 근데 나 안는 거 못하는데? 여메야 니가 좀 내려와주면 안 돼? 리아가 해줄 거야. 아니야. 너가 좀 내려와주라. 나 사실 자신 없어. 할 수 있어. 거짓말 치지마. 근데 너 진짜 마음씨 착하다. 약간 나. 어? 매너있는 어? 너가 좀 멋있어 보이지 너? 여메이보다 니가 좀 낫다. 이게 진정한 협동인가? 헛자. 서로가 못한다고 해서 뭐라 하면 안 돼. 그게 협동인 거야 여메아. 와 니네 진짜 협동감 좋다. 됐다. 와 진짜 왔어. 그래. 우리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니깐. 여메이랑 진짜 커플 못하겠다. 야 너 그 옷 벗어. 미워줘? 너 그 옷 벗으라고 이 ㅆ. 자 리아야 이거 순서대로 눌러주는 거야. 알았어. 근데 너랑은 협동 안 할 건데. 아 빨리 해봐 그래도. 어? 그럼 내가 눌러줄게. 그래. 그래. 1 1 2 2 3 3 4 5 6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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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9 10 10 10 10 우리 드디어 깨는거야? 뭐야 이거 올라가야 돼 밟았어 밟았고 빨리 밟았어 됐다 오 세이브 포인트 미용은 괜찮은걸까? 글쎄 얼마 안남았대 우리 보고 우리 잘한다 오케이 나 이쪽으로 갈게 오케이 어 뭐야 대충 만났네 대충 만나는건데 길을 알려주는건가? 아닌데? 어 열어준다 나 열어줬어? 나이스 끝인가?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올라와 밟았어 가자 밟아 환상 흡 밟아 환상 오압 지졸의 맛을 보여주지 접 접 접 접 접 이거지 드디어 진짜 끝인가? 뭐야 이거 왜 두 갈래지? 아 밟고 가 너 잘할 수 있겠어? 밟았어? 아직 아직 가지마 가지마 왜 가지마 왜 가지말라는거야 가지말라 했잖아 말을 안들어 헤어져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헤어져 빨리 올라와 나 어디인줄 알겠으니까 여기는 안없어지는곳이야 여기는 안없어지고 여기서 길을 만들어줘 접 접 접 빨리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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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이거 뭐지? 거기 회오리인가 봐 뭐? 이게 되는 회오리 거리야? 봐봐 내가 해볼게 안 돼! 어! 그니까 어이없이 떨어질거야? 그니까 아 내가 해볼게 나와봐 이런건 또 남자가 해야지 뭐? 우리 둘 다 남자야 너 여자 역할이잖아 근데 이거 혼자서 야 진짜 뒤질래? 뭐? 말이 너무 심해 난 너랑 못살아 헤어져 아 이보 이러냐고 나에서 혼자 떨어지는게 어딨냐고 답답해! 너랑 하면 답답해! 어이! 그럼 헤어지도가 답답해 답답 답답 헤어져 이미 끝났어 우린 이게 안떨 크흑 애초부터 너랑은 안맞았어 미호야 미호야! 우리 헤어지를 그랬어 해냈다고? 진짜 너 왜케 못해 너? 아니 혼자 떨어져 그걸 시도는 해봐야될거 아냐 미호야 미호야 나이게 진짜 이대로 같이 떨어져 미호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커플이랑 해보시 해보세 하지 마세요 절대 커플이랑 하지 마시고 아 김니아랑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가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